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여러가지 방 준비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다. 놀랍다 고춧가루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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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빔 마늘 마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딸기 고춧가루 여러분들이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팥류들이 엄청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마셨는데 제가 아까 밥먹어 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요 이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